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오늘 결국 3만 달러선 아래까지 급락한 건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영향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미라 기자입니다. 전 세계의 고강도 긴축정책과 경기 둔화, 또 나스다 급락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결국 3만 달러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3만 천 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는 19% 하락한 수준으로 장중 한때 12% 이상 빠져 2만 9,960달러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세로 전환된 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가속화하자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투자금을 해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면서 결국 가상자산 빙하기가 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수요일에 발표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트코인 가격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트코인 가격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CPI 둔화가 확인되면 투자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고 위험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킬 만한 호재가 없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 남편 박미라